오늘은 고추 방제 작업과 붉음의 인형제 살포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추줄을 동력고무기 줄을 감는 영상입니다. 아침에 강력한 햇살이 떠올때 살포 작업을 하다보니 무지개 현상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우행 무지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작물이 잘 자라라고 영양제와 살충제, 살균제 등을 허니바에서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임무 교제를 했습니다. 고추 방제 작업을 했는데 고추가 빨갛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보이지 않고 홍당우된 여인의 얼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아름다운 빛깔이 보입니다. 아침에 햇뜨는 반대 방향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무지개 빛깔이 나타나고 울금에도 무지개 빛깔 살포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우 2023년 안에 풍년 농사와 대박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신기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